얘들아, 엄마 왔다. 문 열어다오. 처음엔 엄마인 줄 알았지만 엄마 목소리가 아니라 늑대 소리같이 뭐야? 그때 엄마의 하얀 손이 생각났어. 문 틈으로 손 좀 넣어보실래요? 우리 엄마 손은 눈처럼 하얗거든요. 눈처럼 하얗다고? 우와, 엄마다! 고 녀석들, 맛있게도 생겼네! 아우! 대답! 물 깎이 묻힌 하얀 손에 속고 말았어. 늑대는 형아들을 꿇고 잡아먹어 버렸어. 다행이 난 커다란 시계 뒤에 숨어서 잡히지 않았지. 아휴,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아휴, 어떻게 된 거야? 엄마, 늑대가 형들을 잡아먹었어요. 아휴, 이런 나쁜 늑대 같으니? 아휴, 참... 엄마, 난 형들을 구하러 갔어. 엄마, 내... 시, 나쁜 늑대 혼 좀 내줄까 우리? 엄마, 커다란 돌을 가져오라고 하셨어. 그리고 늑대 뱃속에 돌멩이를 넣고 꿰매셨어 아유, 잘 잤다 배가 왜 이렇게 무겁지? 암염소들을 너무 많이 먹었나? 아유, 우리나 좀 마셔야 되겠다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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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대 살려! 아이고, 늑대 살려! 나쁜 늑대는 물에 풍덩 빠졌고 우린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단다 일곱 마리의 아기 염소들이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아기 염소들아, 앞으론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약속! 그래, 약속! 네 왜? 빨리빨리! 오예! 우린 눈이 커! 뽀긋깡! 탁! 이라꼰! 콩다공! 삼총사! 오예! 오늘은 뭐가 나타날까? 글쎄? 뭐야 뭐야 골링공을 가글대글 굴려굴려 예! 기나게 재밌게 시작해볼까? 히히히히히히히 더 간다오 뭔가 쓰러뜨릴게 필요해 맞아 찾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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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! 저거야 짜잔! 콩깍지 볼링핀 우와! 미니콩 최고 미니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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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간다 뭐야? 다시 간다 다시 미니콩 아이고 웃겨 아이고 눈이 콩치네 자 간다 후후